근데 너희들은 귀신인지 신인지 이것도 판단이 안 났으니 빨리 판단을 내란다. 그것도 결정권자는 니잖아. 그럼 니 마누라 사주에 정맞는 사주라. 신의 가물을 갖고 태어났다고. 주시가정 20명당을 둘러보니 조상이라도 한 번 먹여봤어? 조상을 지금 안 먹이니까 조상에서 불리던 말명할머니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출라왕래를 하고 너희 와이프 쪽에서는 이 와이프 쪽에서는 조모할머니, 증조할머니가 벽상에다 모셔놓고 물 떠놓고 많이 빌었던 할머니가 계신다. 빌어서 쫙쫙쫙 해먹던 할머니가 계신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줄창 왕래를 놓고 이 이시 부인한테 외가 부리로 불렸던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꾸며다 선몽줄을 놓고 자몽을 놓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신이다 아니다 기시다 맞다 아니다 하고 근데 너가 꾸물구나 아니면 와이프가 꾸물구나. 처음에는 와이프가 꿈 꿨다가요. 집사람 꿈 꿨 거 맞지? 그러다가 첫째 딸이 낳고 몇 년 지나서 벽을 보고 놀아요. 그리고 벽의 할머니 자꾸 그랬어요. 그러면 왜 빨리 판단을 내줄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저희 고모가 절에 다니시거든요. 절하고 무섭하고는 장관이 없지. 저희는 모르니까 저희 와이프네 그쪽에도 저 알아봤어요. 혹시 무당하신 분이 있느냐. 근데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절사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식구한테 증상이 일어났잖아. 내 식구한테 증상이 일어났으면 원인은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주력이 있다 한들 맞으면 판단 내고 안 맞으면 판단 안 내놔. 누가 그 조상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 예를 들어 그 할머니가 빌다가 돌아가셨으면 그 할머니가 다니다가 어디 선왕하고 손길을 잡고 자기가 풀어달라는 욕심에 네가 와이프한테 꿈에 선몽을 줄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 표적을 줄 수도 있지. 그러면 은기와 양기가 함께 살 수 없으니. 나는 무교이긴 해도 어쨌든 이건 뭔가 탈이 났나 보다.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네가 결정권자잖아 어찌 됐건. 그럼 빨리빨리 대처를 했었어야 되잖아. 아니 그래서 저도 방법을 일단 잘 몰라가지고 방법 모르는 거 없다. 저희 고모들한테 상의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고모가 고모는 남의 집에 시집 가는 귀신 아이가? 주시 성실은 가졌다 해도 주인공은 네 라고 얘기를 한다. 고모가 잘 들어라 이 사람아. 고모가 너희들이 교합해서 딸나라 애가 딸났나? 이런 사주를 나라 애가 났나? 고모는 남의 집 시집 안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너는 내보다 더 많이 살았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래도 결정권자는 네잖아. 사주에 정맞으니까 그렇다고 사주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내가 형제가 네 명이면 네 명 중에 세 명한테 신이 안 오고 나한테 왜 왔을까? 내 사주에 정이 맞으니까. 그럼 네 마누라가 사주에 정맞는 사주라. 귀신도 느껴지고 신도 느껴지는 사주라. 이시 가정에서 빌어놨던 그 아버지 씨 빌리고 엄마 배 빌리고 위대에서 닦았던 그 공로줄을 잡고 이 아이가 이 사주를 갖고 태어난 거야. 신의 가물을 갖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너희 집에 시집을 왔는데 너희 집에서는 이걸 안 빈다 하더라도 집에다 신주 딴 집 모셔놓고 장독대에 물만 떴지 너희는 부리지는 않았다 이 말이야. 너희는 어병이었다고 업을 중요시 여기고 장사가 됐든 직업이 됐든 벌어먹고 사는데 돈 신을 최고라고 생각했던 집이고 너희 와이프 집 쪽은 그래도 신기가 있어서 남이 아프면 배아리를 하면 개꾸라도 물려주고 뭐라도 보이고 들리면 한마디씩 해주고 했던 집안이었다고 그러니 그것들이 만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지 자식을 놓기 전까지는 근데 자식도 큰 딸도 정맞는 사주다 보니 와이프한테 이 신감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조상이 그 배를 옅다 갈아타고 야 우리 한번 풀어달라고 너희 아버지도 안 풀고 너희 아랍도 안 풀었으니까 우리가 사주 정맞는 너희 와이프를 데리고 왔을 때는 그래도 그 집에는 좀 빌고 살았던 집이잖아 그게 묻어서 우리 집안에 들어왔는데 그 배에 잠시 올라타갖고 표적을 주고 일러주고 꿈에 선몽해주고 들려주고 이 주시가정 옛날에 이 어병을 많이 빌었던 그러면 이 줄도 찾아야 직업으로 사업으로 영업으로 니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고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고 와이프는 신감을 얻어왔으니 그 집에 빌던 할머니들 기왕 지사 그러면 우리도 좀 빌어두고 하고 올라탄 거야 4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올해 해 바뀐 1월 1일 있잖아요 1월 1일 새벽 그 전에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저걸 보고 엄청 울었어요 호랑이가 왔다고 막 호랑이 호랑이 하면서 막 비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조상하고 신하고 그라데이션으로 교착이 되니까 울 수밖에 없지 주시가정에서는 그래서 호랑이 어병을 보여줬을 때는 주먹줄이라고 보여준 거고 호법신장이라고 보여준 거고 왜? 지키라고 근데 너희들은 귀신인지 신인지 이것도 판단이 안 났으니 빨리 판단을 내란다 오늘날이 들었으니 주시가정 타살로 가는 할아버지 정조여래 할아버지 서고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자 청춘에 일찍 가신 분 앞을 섰고 그 다음에 니가 살아가면서 니가 고등학교 시절인지 좀 이렇게 내가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군대 가기 이쪽 저쪽에도 친구가 됐든지 선배가 됐든지 여기 청춘 가는 원앙이 또 앞을 하나 섰네 사고에 급살이 들어갔고 지금 이시 부인 쪽에도 조상들이 다 그렇게 병마에 가고 아파서 가고 급살로 가고 이런 것들이 앞에 와 있으니까 구하고자 빌었던 할머니들이 앞을 서서 야야 빨리 해라 그래서 올라타서 너희들을 정신없게 만들고 주저주저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고 야리게 만들고 이 집 저 집 흠탐하러 다니게 만들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딸 둘이가 다 치고 있다고 그러니 오늘날에 이 주시 가정에 빌어놨던 이 어병에서 가장 먼저 지금 틀배가 났고 티격이 났고 알아라고 알아달라고 왜 이 집안에는 다 무너져가지고 니도 부모 덕없이 혼자 자수성가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와이프도 놀지 말고 돈 벌러 다녀야 되는 지금 형편이다 너희 둘 다 바깥으로 도는데 이 아이들이 정서가 어째 되겠노 안 그래도 사수 정마자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유튜브 보고 맨날 귀신 얘기하고 신 얘기하면 이 아이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영이 맑다보니 올라타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결정권자는 니기 때문에 와이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꼭 아니더라도 어디라도 가서 물어보고 심각하게 어떻게 해서 조상일에 벌전해서 올라타게 되는지 시점이 언제부턴지 원인 언제부턴지를 잘 찾아서 잘 위해주고 봉인을 하고 나면 내 식구 아무 일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도 된단다 와이프하고 은혼을 해서 그게 절에 가서 구병시식을 하든 무당한테 가서 의식을 하든 이 의식을 해서 봉인을 시켜야 된다는 게 내 오늘 점통수가 나왔는 게 지금 이 판단이야 알았지 이번 살해자는 지금 한 4, 5년, 6년 정도부터 와이프가 눈에 보이고 뒤에 들리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있다라고 할머니라는 분을 봤다라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를 놓고 난 다음부터 큰 애가 조금 또 엄마하고 같이 그런 현상을 보이더니 오래 들어와서 4살짜리 딸이 계속 그런 현상을 같이 느끼게 된 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남편집 쪽에서 사례자분 쪽에서 들어오는 어병하고 그 다음에 와이프 쪽에서 들어오는 불림 말명하고 이 산수이장바람이나 형제간에 또 쉽게 말해서 이제 사고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찾고 있다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촌 형제간들이 두세 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되면서 한 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문에 돈법이 들어오면서 산수이장바람 그 다음에 이 어병하고 불림신명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빌어놨던 친정여래 와이프 쪽에 친정여래 외가여래가 같이 들어오면서 할머니들이 계속 보이고 그 다음에 호랑이 같은 꿈을 꾼다고 해서 지금 남편집 쪽에서는 호법신장으로 지켜보겠다고 지켜주려고 지금 들어오는데 이렇게 귀신인지 신인지 잘 구분이 안 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애기들한테 엄마가 지금 보고 들리는 이 부분들을 똑같이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촉각을 다투는 일이고 혈기가 귀기가 벌써 기탁이 돼서 타고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닦아내고 봉인을 하고 나면 이 집에는 또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